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. 본격적인 전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북지역 예장합동교단에서도 전기회가 열렸습니다. 전주 은진교회에서 열린 제98회 동전주노회 전기회에서는 부노회장 노사무엘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. 노 목사는 코로나 이후 연합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고 그 중 노회는 개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에 노회의 하나됨에 힘쓰겠다고 비전을 전했습니다. 이어 전주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서전주노회 전기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화산중앙교회 장진익 목사는 선교와 지역의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 밖에도 정은마태교회에서 열린 제76회 전북남노회 봄정기노회에서는 아중동부교회 김양곤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며 신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.